안녕하세요 안초롱씨 끝까지 안 들키고 좋은 추억 만들어보죠 안으로 들어가시는 안초롱씨 귀여운데요? 귀면 잡으시고 몸쓰기 맛있게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저기 마스코트에요 이쁘죠? 야 이거 말라 오씨 이거 저기 이름이 뭐에요? 저는 소래요 아우 우리 교수님 어디 계세요? 우리 교수님 어디 계세요? 오 우리 교수님 아 마지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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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청자에 주신 분이 있어요 안초롱씨라고 있나요? 막말이 쩔어요 그럼 우리 안초롱씨 한번 불러볼까요? 안초롱! 마지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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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게 지내자 롯데리아 와일드 시림프 버거 새워 스택 항상 연습하느라 배고픈데 이렇게 햄버거 같이 먹고 그래서 성공해서 기뻐요 고맙고 고마운데 이렇게 생얼이 되는 이런 거 찍는 거 아니야 출원 고마워 롯데리아 감사합니다